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문화통 안 쓴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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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장군이 공군 작전사령관 되시고 별셋 그렇게 다르고 친구된 마음으로 아주 즐겁고 기쁨이 할 장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나갔던 육군 병장보다는 황해되는 그 기쁨이니까 황해됩니다. 그래서 저도 건배사를 하려고 합니다. 건배사를 간단하게 제가 갱신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 개를 건너가지고 오늘 네 개로 가자고 내가 당신이 될 테니까 이렇게 우리 영광 장보를 다 보면서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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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멋져 멋져 그래서요. 성인이래요? 맞습니다. 제가 각시가 보여줄래요? 하필 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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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나오세요. 네.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나한테 사과라병원이 구백장 찍히고 성사가가 사과맹이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dd mijn regulators 아니지 어? 우리가 아니지 여 tutorials 우리 tenth empfeh어 이것저것 머리가 세일다 사과일만 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정말 너무 나와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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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